네, 오늘의 연주회를 주관하고 있는 멋진 연주가 시리즈와 신우 오프라엠, 특히 오늘의 대은안의 바이올린 이야기를 주최하고 있는 베이스 바이턴 신금호라고 합니다.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프라엠에서는 여러 가지 GX 시리즈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오늘 감상하실,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은안 선생님의 특별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. 엘가의 컨첼토를 두 곡을 할 텐데요. 첫 번째 곡은 오리지널리 바이올린으로 하고요. 두 번째 곡은 오리지널리 첼로로 되어 있었는데, 이거를 비올라로 연주하겠습니다. 바이올린과 디올라를 넘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. 세계 몇 명 없는데요. 그 중에 한 분이시고요. 한국이 배출한 아주 걸출한 음악가 중에서 파악을 달리고 계시는 바이올린 스페이십니다. 여러분들 오늘 기대 많은 걸로 알고요. 오늘 단주회는 배예자 피아니스트 선생님께서 수고하실 거고요. 배 전 선생님은 여기 배트몰트 군인 음악을 하고 싶고, 줄리어드에서 수학을 하십니다. 현재는 대전에 있는 중부대학교에서 수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. 배원하는 선생님에 관해서는 이 후에 시작할 때 약간의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제가 나올 때 박수 정도로는 오늘 연주자가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. 일단 큰 박수만이 좋은 연주자의 좋은 매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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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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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제가 이 안에서 재미있게 단서를 나누시고요. 10분 후에 뵙겠습니다. 지금부터 10분간 인터미션을 실시합니다. 제 입장 시인 티켓을 확인하오니 티켓을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